음악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자 50만 달성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초심 백은종 대표님과 서울의 소리 직원분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이룩한 정말로 큰 쾌거입니다 특히 우리 백은종 대표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당시에 온몸으로 한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또렷합니다 지금까지 불의에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려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맹활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의 소리 구독 50만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0만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저도 서울의 소리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